4.13 총선을 8일 앞둔 오늘은 춘천시 선거구 후보 3명의 복지부문 제1공약을 분석해봅니다. 후보 간 서로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봤는데 약점을 파고들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복지 분야 최우선 공약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예산 분담 문제를 법적 재정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중앙정부의 예산 증액이 따라오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의 우선순위 사업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후보는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의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차등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인분들께 기초연금 20만원에서 기초연금 누구나 공평하게 30만원을 들여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만 되돌려놔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김진태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제도를 뒤집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성경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하를 통해 가계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여 가계비 지출을 줄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